네, 그레고리 포터씨가 박정현씨를 아주 환영을 했습니다. 김연희님, 오늘 정연언니 나온다고 해서 저희 식당에 볼륨을 최대치로 올리고 오시는 손님들 귀호강하며 힘내시라고 드러났어요. 명품 라이브 들을 수 있다니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식당에서 이렇게 첫 문자가 왔어요. 그러게요. 식당에서. 정연씨가 솜씨가 좀 있다는 게 소문이 좀 도는 것 같아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이거 보는 라디오 온 건 아시죠? 네네네네. 아주 편안하게 하고 오셔가지고 혹시나 저희가 안내를 안 드렸나 해갖고. 아니에요. 아이고? 어디 뛰다 오셨어요? 트렌디한. 트렌디해요? 네, 트렌디한 옷을 최대한 애써서 입고 왔는데요. 너무 또 워낙 아침이니까 이거보다 더 꾸밀 수 없겠더라고요. 죄송해요. 아니, 유발쌤도 맨날 그러고 와요. 아, 그래요? 아, 이게 트렌디구나. 하긴 뭐 요새, 요새는 진짜 어디 모인도 그렇지만 성장하고 갈만한 데가 별로 없어요. 저도 뭐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는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요. 근데 정연 씨도 운동을 꽤나 좋아하시는 것 같네. 아, 네. 운동을 원래 되게 좋아해요. 네, 규칙적으로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요. 헬스? 요즘은 다 홈트인 거죠. 홈트? 집에서 무슨 운동이에요? 턱걸이? 턱걸이 대세인 거 알아요? 턱걸이? 그래요? 네. 뭐 여러 가지의 홈트레이닝에 대한 그런 개발 되게 많이 생겼다고 들었죠. 홈트 자전거? 저는 이 로잉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기계 하나 있고요. 로잉 머신? 그리고 그게 전신운동에 참 좋아요. 네, 되게 힘들어요. 근데 너무 좋아요. 하고 나서는 굉장히 경쾌해지거든요. 네. 그리고 요가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요가를 좀 많이 좋아해요. 그걸 좀 오래 했어요? 요가 한 지는 한 2년 정도 다 돼가네요. 2년? 네, 네, 네.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고요. 오래되지 않았네요. 평소에는 진짜 요가에 대한 관심 진짜 하나도 없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요가에 빠지는지 알게 됐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리고 집에서 딱 하기 좋은 운동이기 때문에 네, 뭐 층간소음도 걱정 안 해도 되고 시간도 상관없이 해도 되고 근데 요가는 몸치도 할 수 있어요? 몸치 해도 돼요. 해도 돼요? 해도 돼요. 요가에 좋은 거는요. 그냥 자기 몸이 자연스럽게 가는 만큼만 해도 되게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야. 저 파리 여기까지밖에 안 가거든요. 이런 사람도 해도 돼요? 해도 돼요. 네, 아주 조금만 올리면 부러질 것 같은데 저도 굉장히 유연하진 않아요. 네, 근데 정말 계속 하다 보면 조금씩 조금씩 차이가 진짜 생기더라고요. 아, 올라가요 이게? 올라가요. 그러면 저희 박정현 님이 지금 한 번 올려보세요. 뒤로 해가 팔아가. 전 이렇게까지 올라가요. 거의 직각으로 올라가네 이게? 네, 네. 저는 여기 되게 뻑뻑하거든요. 네, 되게 좋아해요. 근데 그걸 하면 이렇게 점점 올라가요? 점점 올라가요. 이야, 2년을 꾸준히 하면 이제 좀 취미가 붙으셨겠다. 네, 너무 좋아해요. 운동 같지도 않고. 그러면 그건 시간 정해놓고 해요? 시간은 일단 평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딱 루틴이 있으니까요. 이제 일 끝나고 이제 밥 먹기 전에 한 30분, 1시간 정도 조금 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요. 1시간 하면 지겹지 않아요? 아니에요. 1시간 정도 해야 조금 한 것 같은 기분. 시간이 너무 촉박하거나 아니면 너무 배고프거나 그러면 좀 짧게 하는 3, 40분 정도 하는 스타일인데 근데 노래할 때도 요가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요? 이 호흡하는 것이 좀 비슷하고 해서. 저가 요새 그렇게 숨이 차요. 이게 요가구나. 요가를 해야 되는구나. 근데 선생님한테 배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즘에는 이제 또 그런 스튜디오가 되게 많이 이제 그동안 운영을 못 해가지고요. 제가 그냥 인터넷에서 이것도 찾다가 그리고 이제 어플로 아예 구독을 했었어요. 어플이 있어요? 네, 네. 따라하는 어플이 있어요? 요즘은 트레이닝 어플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아, 요가를 그렇게 이렇게 그럼 어플을 틀어놓으면은 그걸 따라서 하면 돼요? 네, 가르쳐주는 거예요. 되게 천천히. 너무 좋다. 네, 좋더라고요. 아, 김설화님. 네. 우와, 정연언니 너무 예뻐요. 귀여운 여자. 일단 목소리가 벌써 너무 청량하니까. 오늘 되게 피곤했는데 언니 목소리 들으니까 바로 기분이 확 상쾌해져요. 오랜만에 듣는 목소리가 반갑습니다. 힘내세요. 정승님. 정연언니 매일 아침에 꿀 드세요? 왜 이렇게 목소리가 꿀 발라놓은 것 같아요. 아, 꿀 대신 누구발 하신다고? 저는 꿀 사실 별로 안 좋아해요. 단꿀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요. 근데 진짜 좀 기운이 많이 떨어질 때 꿀차, 레몬즙을 조금 넣어서 정말 효과가 있긴 있더라고요. 어릴 땐 꿀 먹으면 어지럽잖아요. 어, 그래요? 네, 머리가 핑핑 돌아요. 1, 2, 2, 7님. 지금 버스 타고 나가는 중인데 기사님께서 아침 창을 틀어놓으셨더라고요. 박정연 언니 나오니까 소리를 더 크게 키우시네요. 윤희스님. 아내가 17년째 미용실을 하는데 늘 가게 안에서 정연님의 노래를 틀어놓습니다. 그렇게 매일 듣던 명품 보이스를 이렇게 직접 듣다니 가슴이 뛰어요. 감사합니다. 역시 겨울이야 라는 EP에다가 김투 김창한 선배님 미소 미소 항상 행복하세요. 2022년 화이팅! 그리고 멋지게 사인을 해서 이렇게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귀걸이가 참 예뻐요. 잘 들어주세요. EP를 내셨는데 여기 몇 곡이나 수록한 거예요? 다섯 곡 들어가 있고요. 다섯 곡 있네. 여기가 아는 사람 이름이 있어요? 안시네? 네. 네. 있습니다. 바바레츠의 안시네 씨. 안시네 씨가? 이제 한 곡을 작곡 작사를 해주시고요. 아 제목이 뭐죠? Let's be a family. let's be a family라는 노래이고요. 네. 네. 뭐 이미 써놓은 노래 중에 아껴 있었는데 그래도 저한테 들려주시더라고요. 이거를 하는 관심이 있는지. 되게 오랫동안 신혜 씨랑 같이 라디오를 했었어요. 저희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제 영어로 진행하는 건데. 아 정혜 씨 진행하는 프로 그거? 네. 네. 고정 게스트를 해주셨어요. 아. 그래서 그런 계기로 이제 조금 친해지고 신혜 씨에 대해서 또 많이 알게 되고 참 음악을 정말 너무 잘하는 친구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 근데 신혜 씨가 요새 뭐 통 연락이 돼야지요. 연락이 잘 안 돼요. 제주도로 가가지고. 제주도 때기 됐어요? 네. 세상에. 어쩐지 등은 불추리더만. 네. 그렇죠. 그래도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어쨌든 정혜 씨 이렇게. 아니 어디서 만난 거야. 그때 언제 자라성인가? 그게 아마 마지막이었을 것 같아요. 재즈 페스티벌. 아니 저는 어디 멀리 가셨는 줄 알았어요. 저요? 저는 가만히 있습니다. 뭐 아니 이제 이태리나 스페인 정도 사시나 할 정도로 그렇게. 뭐 그동안에는 버스킹하기 위해서 TV 방송 촬영을 위해서 이제 유럽 곳곳에 가기는 했었는데. 네. 근데 뭐 촬영 빼고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아 그래요? 저는 하도 뭐 여기저기 뭐 홍길동 같이 다니길래. 네. 어디 멀리 가셨나 보다. 네. 아. 반갑습니다. 어쨌든. 반갑습니다. 자 그럼 라이브를. 네. 오늘 노래 많이 하지 마세요. 네. 그래도 한 곡이라도. 한 곡? 네. 해드려요. 하실래요? 뭐 일단 준비는 해봤으니까요. 아. 안 하면 속상할 것 같아요. 아니 고단하실 텐데. 아니에요. 아니 그럼 어제 저녁에도 방송하셨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어. 방송 끝나면 바로 집으로 가세요? 네. 저녁 낮에. 네. 방송은 재밌어요? 아 이제 특히 요즘은 이제 좀 오랜만에 하는 기분으로 하니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네. 힘든 거는 뭐 어쩔 수는 없지만. 제일 힘든 게 뭐 아무래도 시간 맞추고 뭐 그때 그게. 제일 힘든 거는 긴 녹화에 굉장히 좀 에너지가 많이 빠져요. 아.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거의 콘서트처럼 진행했던 음악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전에는 이제 제가 뭐 요리 대결 프로그램에도 나가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이제 심사할 때도 있었는데 그런 녹화들이 뭐 굉장히 오래 가거든요. 한 10시간 쭉 이렇게 가기도 하고. 오래가 왔죠. 아 그런 게 힘들죠. 힘들죠. 아 사실 그래요. 자 그러면은. 네. EP 이번에 다시 겨울이야 이걸 라이브로 들어볼 텐데 네. 곡 듣기 전에 살짝 어떤 노래인지를 알고 듣는 게 좋더라고요. 다시 겨울이야 라는 노래는 이제 전제 EP의 콘셉트가 겨울이에요. 겨울에서 겨울 느끼면서 좀 여러 가지의 그 감정들도 느낄 수 있잖아요. 차가움이나 뭐 따뜻함이나. 오히려 겨울에. 그렇죠. 그렇죠. 좀 복합적인 그런 감정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다시 겨울이야 라는 노래는요. 어느덧 약간 눈 생각하다가 옛 사랑 생각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만나는 친구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회상하면서 다시 그때 느꼈던 따뜻함을 느끼게 되면서. 다시 느껴본다. 맞아요. 그래서 한편에는 따뜻하면서도 그런데 그게 기억이라는 게 이제 더 이상 현실이 아니라는 게 대해서 갑자기 조금 슬슬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겨울이야. 아 청해 듣겠습니다. 아 청해 듣겠습니다. 네 주세요. 아 청해 듣겠습니다. 아 청해 듣겠습니다. 아 청해 듣겠습니다. 차가운 바람 따라 걷고 또 걷다 보면 난 어느새 익숙한 길을 만나요 거리 위로 쏟아진 빨빛과 사람들 또다시 피어나는 그대와 나 Falling slowly 이 밤을 가지 않게 너와 나 꼭 잡은 두 손 풀리지 않기를 행복했던 이 순간 기억들이 세상 가득 내려 녹지 않기를 빌죠 떠난다는 말은 안 해도 알아요 지금은 웃으며 나를 바라봐요 벅찬 사랑 느낄 수 있게 Falling slowly 이 밤이 가지 않게 너와 나 꼭 잡은 이 두 손 풀리지 않기를 행복했던 이 순간 기억들이 세상 가득 내려 놓지 않기를 그대 행복하나요 날 이 눈에 닿고서 웃으며 사나요 겨울 지나 따뜻한 봄이 오면 너와 만든 세상 너가 이 길을 빌게 다시 겨울이야 오늘 오다가 네 아닌 게 아니라 오다 보니까 눈이 이렇게 군데군데 안 녹은 눈들이 그렇죠 아직도 있죠 네? 있어요 네 아유 그렇게 빌었는데 안 녹았네 네 안 녹았네요 그래도 계속 빌죠 네 네 자 지나간 사랑이 냉큼 잊혀지기보단 두고두고 이렇게 남아있는 것도 괜찮아요 잔선처럼 괜찮은 거 같아요 저도 항상 이게 어떤 기억이 나면 어 이제 아 그 사람이 이제 안 만났는데 그리고 지금 결혼도 했는데 좋아하는 거는 아니고요 네 근데 그때 느껴진 그 감정을 다시 느끼게 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것도 뭐 어 뭐랄까 아늑하다고 그럴까 뭐 그런 것도 그죠? 그죠 그 순간이 아늑하죠 네 9908님 저 이제 곧 생일인데 네 박정현님 노래가 제겐 무엇보다 큰 선물인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거짓말 안하고 다른 선물 이제 안 받아도 될 것 같아요 김민섭님 박정현씨의 겨울은 수산하기보다 따스하고 춥기보다는 포근하네요 걸어오던 봄이 다시 자리를 양보할 것 같습니다 최명수님 노래 듣는 순간 구겨진 제 마음이 펴지는 느낌이에요 8026님 눈물이 나네요 첫사랑과 겨울에 헤어졌거든요 슬프면서 행복했던 그때 감정들이 올라오네 이거 다 비슷한 느낌 진짜 바로 누구나 이제 좀 공감할 수 있는 노래를 이렇게 그런 목표로 이 노래를 작업을 했었는데 그래도 많이도 공감을 해 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기분이 좋네요 글쎄요 안신혜씨가 이 Let's Be A Family 이거는 먼저 만들어 놨던 노래라고 그래요 네 맞습니다 자기도 발표를 했나요? 네? 안신혜씨가 발표를 했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미발표곡인데 미발표곡인데 아껴둔 노래 중에 저한테 들려주시더라고요 굉장히 겨울에 또 한 면에는 굉장히 축제 같은 분위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노래도 약간 되게 신나는 그런 노래이고요 그럼 Let's Be A Family 들으시고 4부에도 박정현님 무대입니다 사랑해보자 같이 살아보자 일상의 행복을 누렸도 Good morning everybody Are you ready? I want you Yeah Let's go 아침에 sol이 따뜻하게 우리 비칠 때 밝은 웃음이 김천광과 함께해 that's you 상쾌한 하루 활기차게 또 시작해 이 아름다운 세상이 나를 반기네 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환입니다 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환입니다 자 오늘 꽃다방 김마담 자 다시 겨울이야 이 피를 들고 아침창 가족들 인사로 왔습니다 여기 cd를 보니까 박정현이라고 써있고 박정현은 명조로 써있어요 그 옆에 리나팍이라고 맞습니다 저희 영어 이름이요 영어 이름은? 네 둘 다 본명이고요 리나는 저희 부모님이 지어주신 영어 이름이고요 정현은 저희 할아버지께서 지어주신 한국 이름이에요 리나가 이름이 흔해요? 리나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아는 이름? 네 이것도 보니까 우리가 어렸을 땐 스탠다드 영어 교과서인가 거기에 처음에 톰 앤 주디 네 맞아요 톰 주디 존 제인 이런 이름들은 굉장히 좀 흔하죠 리나는 안 흔해요? 리나는 정말 없고요 저도 어렸을 때도 학교 다닐 때 리나라는 이름이 너무 드물어서 발음도 어떻게 했는지 선생님들도 다 모르겠고 그래서 레나? 니나? 뭐 계속 헷갈려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거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어요 스트레스 받았었어요 스트레스 받았었어요 그거 때문에? 네 근데 원래 레나예요? 리나예요? 둘 다 맞아요 둘 다? 네 아 그러면 거기 이름이 뭐 저기 뭐 거기도 뭐 잉글랜드에서 온 이름도 있고 네네네 맞아요 독일에서 온 이름도 있고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리나는 어디서 왔어요? 리나는 약간 그런 막 노르웨이 노르웨이? 뭐 이런 쪽에 네 그런 쪽에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이쪽에 그런 나라들에 가면 리나라는 이름이 되게 흔하더라고요 거기는 아 그렇구나 그냥 어차피 겨울에서 오셨네 겨울 안 오겠어 맞아요 그러네요 리나 팍 리나 팍하고 박정현하고 어떤 게 더 잘 어울리나 글쎄요 두 개 다 잘 어울려요 그냥 어쩌다 1집 때는 거의 리나 팍을 한 번 그렇게 그냥 찍어봤어요 박정현 그 뒤에 이제 리나 팍 찍어봤는데 팬분들은 너무 자연스럽게 둘 다 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렇게 받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도 계속 그냥 박정현 또는 리나팍으로 계속 그렇게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리나는 아주 고디그룸 전 미정님 탱글탱글한 정현씨 목소리가 아침을 활기차고 기분 좋게 하네요 6049님 사랑니 빼려고 치코에서 부들부들 떨며 대기 중인데 정현언니 노래 들으니까 긴장감과 공포가 사라졌어요 화이팅 네 2765님 2019년에 신혼여행으로 소렌토에 갔는데 여행 중에 박정현씨 버스킹하는 모습을 보고 그렇군요 얼마나 놀라고 기뻤는지 그날 바람이 엄청 불어서 악보가 날아갔던 장면이 떠올랐어요 어떤 날인지 저 기억나네요 아 그래요? 네네네 소렌토 이탈리 남부쪽에 작은 마을이 있는데요 거기 놀러 갔어요? 네 거기서 이제 버스킹 공연을 방송으로 이렇게 하러 갔었는데 첫 버스킹 날이었어요 근데 진짜 바로 물가에 바닷가에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대에서 악보가 다 그냥 휘날리더라고요 여기저기 악보 보면대 자체도 그냥 싹 쓰러지고 뭐 네 그런 식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난리도 아니네 한마디로 약간 좀 당황을 많이 했었죠 저의 팀이 근데 한편에는 또 너무 처음부터 완벽하게 노래를 급하게 준비했지만 하려고 노력했다가 뭐 그냥 바람에 당하니까 그날 이제 악묘의 이수연 있잖아요 수연이랑도 같이 갔었어요 수연이 마침 그날 선곡했던 노래는 바람이 불어오는 곳 한참 계속 킥킥 걸으면서 노래를 했었어요 오히려 그런 실수들이 우리 긴장 좀 풀리게끔 했었어요 근데 그때 또 신혼여행 중이었는데 저의 노래들이 좋은 선물이 되었었으면 멋진 추억이네 반갑네요 또 이렇게 또 소식을 들으니까 저기 저희 오엔이라고 있어요 오 네 너무 좋아요 오엔? 오엔? 네 아유 오엔이 그 저기 해운대 바닷가에서 버스킹은 다져진 몸 아닙니까 원래 그래요 그렇게 강하게 컸어요 그 친구가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희연 씨는 이제 온실에서 막 이렇게 예쁘게 자라다가 바닷가에서 이제 갑자기 버스킹해서 바람이 불어주니까 네 그러면서 또 한 수 배우는 거죠 뭐 재밌었어요 이제는 아름다운 추억이 된 거죠 김지서님 정연 언니 예전에 빨간 단체 티 입고 언니 콘서트 따라다녔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이제 저도 애엄마 됐어요 앞으로도 음악 들으며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정희연 씨의 그 저기 팬들이 빨간 단체 복을 입어요? 있었어요 네 팬클럽 티셔츠 빨간색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위에다가 이제 저희 로고 같은 거 이렇게 새겨져 있었고 네 빨간 티셔츠 본 지 좀 오래됐네요 아이고 오늘 여기 꽃다방 김마담에 이렇게 박정현 씨 오니까 너무나도 반가워하시네 네 자 박정현 씨 달아요 이건 뭐 언제 나왔던 거라요 달아요는 이거 꽤 오래됐죠 달아요 네 이 노래는 저희 육집에 들어있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를 제가 선곡한 이유는 오면서 정말 날씨가 되게 좋거든요 오늘 엄청 맑고 구름기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되게 싱그러운 아침에 어울리는 노래 저희 노래 중에서 선곡을 해보았습니다 바람이 오늘 별로 없었어요 네 그래갖고 연기가 이제 하늘로 폭발 올라가는데 그때 강물을 보면 진짜 거울 같아요 다리들이 물 밑에도 하나씩 다 있어요 다 보이고 보이니까 달아요 오늘 엄청 신청하신 분들이 많아요 아 그러세요? 오늘 나오신다는 걸 알았나 어 마음 통했나 봐요 아니 저희가 그렇게 소문을 많이 왔는데 김희은이님 김훈호님 김남수님도 청하셨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네 달아요 언제 들어도 달아요입니다 달달하죠 정혜씨 아까 안신혜씨도 그랬지만 정혜씨가 은근히 보면 이렇게 마당발이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이렇게 가까이 지내는 가수들이 많은 것 같아요 보기에 아 저거 집에서 뭐 했어요? 제가요? 동료들 뭐 모인 거? 어 네네 얼마 전에 집 콘서트라고요 좀 약간 특집 형태로 아 그건 무슨 집에서 이제 동료들 초대해가지고 같이 노래하는 아 그냥 놀 아 그냥 초대해서 그냥 친구들끼리 논개한 이건 무슨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이었어요 아 네 그때는 그냥 그냥 사람을 좋아서 이렇게 초대해서 요리도 좋아하니까 저도 그렇기는 해요 평소에도 네 사람을 불러서 네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밥을 해주고 집에서 노는 걸 되게 좋아해요 뭐가 자신 있어요 요리는? 음 일단 어 뭐 왜 몸을 찌물하세요? 왜냐면 되게 다양하게 저는 요리를 취미로 시작한 거라 그냥 호기심으로 요리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어 뭐 예를 들어 이제 태국식을 되게 좋아하는데 네 태국식의 대표적인 국 있잖아요 또명꿈 네 근데 여기서 저기서 시켜봐도 제 입맛에 안 맞는 거예요 너무 맵거나 너무 짜거나 그래서 제가 어 이거를 계속 시켜봤는데 계속 실패하니까 한번 만들어볼까? 이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되게 다양해요 근데 평상시에는 그냥 급할 때는 파스타 후딱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한식도 좋아하니까요 저도 이제 한식은 뭐 찌개 국 의류를 좀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럼 다 잘 안 해볼 그러면 이태리부터 한식까지는 시도를 해보는 거죠 김인자님 오늘 아침 창은 네이클로바를 만난 느낌입니다 하루 종일 행운이 굴러들어올 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 정연씨 덕분에 너무 행복합니다 박진아님 목소리 들으면 언니가 사랑을 참 많이 받으며 살았다는 게 느껴집니다 네 아 그 받은 사랑을 많은 분들에게 좀 들려주세요 황성녀님 정연언니 요즘 바쁘고 힘드실 텐데 그래도 이것을 하면 위로가 된다 뭐 그런 거 있으세요? 요가요? 요가 좋죠 제게 스트레스에서 되게 좋고요 요가는 어쩔 수 없이 정말 나만의 시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니까요 저도 그런 왜 블루투스로 끼는 이어폰을 아예 그냥 소리를 바깥 소리를 아예 이렇게 막아놓게끔 정말 나만의 공간에 빠져있는 그런 기분으로 요가를 하면 정말 굉장한 힐링이 돼요 다이나믹 듀오와 박재현 같이 부르는 싱숭생숭입니다 아름다운 여친 김창환입니다 자 수요일 꽃다방긴마다 오늘 주인공 박정연씨 오랜만에 아이고 반가운 얼굴이었어요 정말 반갑습니다 정연씨 요즘에 최고 관심사는 뭐예요? 글쎄요 왜 웃어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요 제가 뭐가 관심이 있는 거죠? 뭐 하는 일에 관심이 있고요 어차피 이제 린나믹 다시 겨울이야 EP를 또 홍보를 또 많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당장 관심 있는 거는 이제 새로운 음악 또 어떻게 이 다음에는 무엇을 할지 어떤 이야기를 노래로 담아야 될지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고 딱 하나에 푹 빠져서 확 관심 주는 것보다 저는 약간 이것저것에 관심이 생기면 그쪽으로 쭉 조사를 해보고 요리도 마찬가지로 이거 한번 만들어볼까? 그러면 쭉 한번 끝까지 가보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기도 잘 모르겠지만 뭐든지 그럼 거의 다 풀으시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늘도 저녁 때 방송해야죠 네 그럼요 이제 하러 가야죠 좀 이따가 그것도 이제 꽤 오래 한 것 같아요 저희는 지금 5년째로 하고 있어요 그것도 큰일이죠 큰 축복입니다 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바쁜데 또 아침 창에 또 이렇게 나와줘서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반가운 얼굴 봤어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끝고 박정현의 꿈에 띄워드리고 전 내라친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러우 에러우 에러우